아무래도 그 재능이 좀 특별한 분들은 서울로 많이 올라옵니다. 오늘은 우리 지방에서 찬양을 내가 듣는데 저 문인이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보통 좀 지방 가면 지방 표시가 나거든요.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호남 살리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한 90%의 사람이 좀 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좀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10%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다 하는 사람이 10% 정도 밖에 안 돼요. 모든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40% 정도는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다 힘들고 그래도 나는 공부 참 재밌다 하는 사람은 한 10% 밖에 안 돼요. 학업도 포기에는 이런 학생들이 한 40% 됩니다. 특히 우리 산업인들은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의미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교회가 살고 또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 살릴 수 있는 힘도 여러분이 응답 받는 만큼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인의 삶 집중입니다. 이제 응답을 받으셔야 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가 뭔 걸 잘 몰라요. 기도는 예수님께서 복음 다음으로 주신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모르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본인도 어렵고 남도 어려워요. 그래서 꼭 우리 산업인들 또 중직자분들은 이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렘넌트를 키운 사람들이 다 기도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렘넌트들도 기도를 아는 이것은 영적 서밋이 된 것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성공하기 전에, 세상에 성공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기도가 뭡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냐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망대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일이 돼요. 그렇죠. 이 망대는 그냥 망대가 아니고 세계보고만 하는 망대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고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군대군대에다가 이제 시대적인 답을 내는 이정표란 말입니다. 이것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구약 때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가셨다니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설명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하나님이고 성경 충만이고 그렇죠. 당연히 그걸 누리는 게 기도죠. 그리고 순서도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응답도 못 받았으면서 떠나면 안 되죠. 약속한 것을 누리라. 그게 중요합니다. 약속한 것을 내가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메시지를 들은 모든 분들이 진짜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기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골치 아픕니다. 기다리라 했더니 아버지 약속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땅 끝이라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예, 기도의 순서는 누림, 기다림, 도전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알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은 이게 삼집중은 뭡니까?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해요.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모든 것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는 것과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꾼 것과는 나중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예, 밤에는 어차피 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답을 탁 내고 자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5시 일어났는데 출발은 8시였어요. 3시간 동안 계속 저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건 아침 비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면서요. 계속해서 내 몸과 모든 것을 회복하는 호흡을 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낮에는 여러분을 만나면 낮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꾼 거예요. 밤에는 저는 움직이지 않고 깊은 기도하는데 메시지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제일 애로사항이 메시지 준비할 때 잠이 오는데 이걸 준비 다 해놓고 나면 잠이 깨요. 그리고 계속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기는데 오력이 생겨나요. 가장 먼저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적 힘이 생겨요. 여러분, 영적 힘이 생기면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구나. 아, 이렇게 기도는 응답이 되어 가구나. 흐름이 보인다니까. 아, 지금 나는 지금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흐름이 보여요.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세상 사람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력. 영육 간의 건강도와 체력. 확실합니다. 그리고 뭐냐. 그때부터 빛의 경제, 경제력 회복됩니다. 빛의 경제 회복돼야 사람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인력. 이렇게 나온다니깐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생기와 동시에 나를,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이기 때문에 엄청난거죠. 목사님들에게 부탁했고, 오늘 우리 중위자 오셨길래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해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호남 지역에 병든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확실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의사 말을 잘 들어요. 그게 첫째예요. 대부분 의사 말 안 들어요. 이것은 몸이 너무 좋은거야. 그게 죽는 겁니다.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중위자분들이 다, 여러분 몸 안에 내분비, 검사대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곤란한 거예요. 내가 지금 혈압은 얼마다, 당은 얼마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수치를. 거기에 맞춰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것이 좋다. 특히 예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은혜를 좋아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좋다고 달라둡니다. 여러 번 몸에 단백질이 많은데 또 단백질을 많이 퍼놓으면, 체장이 나가요. 그렇잖아요. 그건 수술도 힘들어요. 그건 맞췄어야지. 좋은 거 나쁜 게 얼마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치유사회가 오면 그것부터 보랍니다. 그럼 상식을 안 지키면서, 내가 건강하게 산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음식을 먹어야지. 이건 몸에 좋아요? 아닙니다. 그럼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전혀 운동도 안 하면서, 내가 건강하겠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만 하면 돼요. 기도. 이게 다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면역력을 키우고 영을 살리는 호흡. 이 다섯 개면 치유돼요. 단지 개인화 시키지야돼요. 단지 개인화 시키지야돼요. 저는 환자를 만나면 개인화 시키지야돼요. 저는 환자를 만나면 개인화 시키지야돼요. 무슨 음식은 먹지 말고, 호흡도 이렇게 해라. 언제까지 이렇게 딱 씹니다. 이걸 목사님들이 할 수 있으니까 해주라고 오늘 얘기했어요. 중직자분들은 금요일날 교회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꼭 금요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제일 시간이 많으니까 이걸 하도록 도와드리라고 했어요. 전도문 저절로 열립니다. 여러분 환자가 좋아져 보세요. 자꾸 얘기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걸 왜 못합니다. 아이고 은사가, 그건 다른 얘기에요. 치유 은사를 받다만은 다른 거 안하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걸 보고 은사를 하는 거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요. 현장을 파고드는 겁니다. 얼마든지 바치에서. 바울이 사도기 13장, 16장, 19장, 어디 갔지요? 화자 찾아갔어요. 역사를 날 수 있겠지요. 사도기 17장, 18장, 19장, 어디 갔지요? 회당에 갔지요. 회당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목표를 로마에게 둔거야. 제일 거기에 2, 3, 7 나라 있었어요. 스페인도 중요하지만, 그때 로마에 2, 3, 7, 5천 종족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강화했어요. 이것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는 잘 안하고, 호흡이 잘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호흡이 되게 되어있어요. 여러분이 먼 산을 쳐다보면, 자연적으로 호흡을 길게 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 세밀하게 쳐다볼 때는, 내가 호흡을 조절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한다면, 호흡은 천천히 하게 되어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질을 급한 사람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호흡이 짧아지니까? 그래가지고 죽으면 되지만, 그래도 너무 다른 사람을 애 먹이고 죽으면, 죽으면 미안하잖아요. 자피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래도 전도도 하나도 안 하고 간다. 그건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네, 기도. 실제로 하세요. 그때부터 역사를 납니다. 특히 우리 사람인 중식자분들은, 여러분들은 중요한 분들입니다. 네, 메시지 들을 때도 기도 속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걸 볼 때 기도를 바꾸는 겁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입니다. 이때의 이제, 이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우리는 24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25로 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응답이라고 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첫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분 가는 곳에 이 허감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말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건강이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신 건강도 오겠습니다.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육신 건강도 옵니다. 꼭 이 힘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때부터, 이걸 치우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새로운 망대가 생긴다. 그렇죠. 이런 새로운 망대가 서면서 이제는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갈보리산의 능력. 모든 망대, 여정, 이정표를 알린 감남산의 이정표입니다. 미션이기도 하죠. 이게 능력입니다. 드디어 체험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입니다. 자, 이 기도를 알면요. 집중하기 때문에 체험되게 되어있죠. 드디어 여러분들은 정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어떤 증인입니까? 바람같은 불같은 능력이란 말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그럴 겁니다. 호남에서는 이 능력이 없이는 세계부금화 못해요. 지방에서는 이 능력이 없이는 못합니다. 이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어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뭡니까? 선교문이 열렸습니다. 다민족문이 열렸습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사도인 십십할 미래가 보이시죠. 예언하며 장례일을 말하고 꿈을 꾸리라. 이때부터 여러분의 흥금은요, 빛의 경제로 살았습니다.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날마다 성진해서, 날마다 집에서 이렇게 말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24, 25문은요, 여러분의 한 이 사역은 영원히 남는 사역이랍니다. 이 축복은 우리에게 됩니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이 구원한 사람, 그 영혼과 교회는 영원하다. 여러분들이 남겨둔 이 산업은요, 세계보고마에 영원히 쓰인 만다. 특히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누리세요. 기도를 늘 이렇게 누리세요. 그냥 하지 말고, 편안하게 치유하는 힘이셔야 돼요. 호흡하면서 기도를 누리세요. 어느 날, 이 응답이 와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쉬운 겁니다. 이거 안되면 힘들어요. 노력을 하는데도 힘들어요. 여러분, 틀린 것을 붙잡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힘든 겁니다. 힘든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왜냐? 틀린 것을 갖고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면 세계보고마가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앙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에 역사하시니, 전국 세계 산업인 중직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요. 항상 함께 계실지요. 아멘.